또 뮤지커베레올때 뮤지커베레올때 이 노래 너무 우는거 아니에요? 팬이 좀 밀거같아 의상 이쁘다 나 이 의상 너무 좋았는데 또는 애기가 돼 진짜 애기들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아이돌 같네요 그땐 우리가 섹시하다고 생각했었죠? 그러니까요 야 춤추는거 봐 나 진짜 멋져 춤추는거 봐 거의 1년을 연습한 안무죠 세연이 앞머리 있어 지금 있어 머리 짧아 세연이 말랐어 세연이 앞머리 있어 기회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하고 어떤 기억밖에 없네요 네 세연이 앞머리는 항상 춤을 춰야 된다라는 힐 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 부분과 봐주시는 분들의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또 받았었던 안무 소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감사 제발 표현해 Whilst 눈빛기